야 김희수 너같은 짠순이가 웬일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다 제거하냐 오늘 뭐 시장가자 그러지 왜 민순아 봄기운도 돌고 기분전환도 할 겸 해서 나 구두 좀 살까 하는데 니가 좀 골라주라 나만 믿고 따라와 인식집이야 이거 봐 이거 봐 희수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니? 이거 봐 여자의 자존심은 역시 이렇게 긴 하이힐이라니까 야 예쁘긴 예쁜데 너무 높은 거 아니니? 나 맨날 편한 운동화만 신었잖아 이거 신고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변신 좀 해보자 이거지 운동화 이제 좀 버려라 아우 꼬질꼬질해가지고 희수씨 오늘 유난히 키가 더 커보이네요 민수씨 만나려고 안신던 하이힐을 다 신어봤는데 어때요?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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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하이힐을 신고 데이트를 하다 발목을 삐끗한 2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오늘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을 오늘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발목 염좌 먼저 이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목 접질림이라고 하는데요. 보행 시에 발목 관절을 잡아주던 인대들이 외부 힘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붓고 아프고 그리고 또 보행 시에 적절히 잡아주던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발바닥이 안쪽으로 뒤틀리면서 발바닥이 뒤틀려졌죠? 발목 바깥쪽에 있는 3개의 인대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이힐을 신은 상태라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인대가 늘어난 정도는 경증으로 그리고 끊어져서 파열이 된 경우는 중증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사연 속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었을 때 말고도 운동화를 신었을 때도 발목이 자주 삔다고 했어요.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인대가 느슨한 상태에서 아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목 관절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염자가 습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불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엑스레이인데요. 발목 관절을 인위적으로 꺾으면서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좌측은 정상적으로 별로 꺾이지 않는 반면에 우측은 많이 꺾이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 관절이 사연 속에 여성처럼 자주 습관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건 인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발목 염자는 어떠한 경우에 가증만이 나타납니까? 네. 발목이 꺾이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던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평평하지 않은 바닥. 언덕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철이 있는 길을 걷다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굽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희수 씨는 이런 적 좀 많이 있지 않아요? 하이힐 많이 신잖아요. 그런데 저는 발목이 좀 잘 삐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좀 높은 걸 신으면 이렇게 발목이 넘어지더라고요. 습관적인 염자가 발생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높은 굽을 신으시는 여성분뿐만 아니라 운동 자주 하시는 분들도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발목 염좌의 주요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통증과 부종. 즉 붓고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한 손상 시에는 그쪽 다친 쪽 발을 체중을 디뎌서 디딜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다치는 순간에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끊어지는 뚝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느끼기도 하고요. 다음날 발목 아래쪽으로 멍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진처럼 이제 멍이 생기는 경우는 심하게 들었어요. 네. 인대 손상이 심하거나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엑스레이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축구를 하거나 걸었을 때 발목을 삐고 그러면 저는 이제 병원을 잘 안 갑니다. 보통 집에서. 오신 분들 많죠. 약을 바르거나 혹은 며칠 뒤에 나아지겠지 하면서 방치를 하는데 그래도 아팠을 경우에 병원을 가거든요. 그러면 검사와 진단을 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뭐 의사가 진찰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인데요. 검사 방법으로 보면 엑스레이로 이제 동반된 골절이나 관절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여드리는 저 엑스레이에서는 외측 복상식 뼈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복사 골절이 있습니다. 저것은 발목 염자랑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염자 시에 항상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하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는 인대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지 파열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부어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사진인데요. 위쪽 정상적인 사진에서는 인대가 균질하게 이어져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아래쪽 사진은 인대가 부어서 두꺼워져 있고 균질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절액이 증가한 소견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MRI 검사는 심한 염자 시에 즉 단순한 염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동반되는 인대 손상, 연골 손상, 또는 흔히 실금이라고들 하시죠? 비전이 골절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발목 염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조금 접질리고 나시면 초기에는 보행을 줄이시고 휴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휴식. 그리고 냉찜질, 그리고 다리를 좀 높게 유지해서 부종을 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찜질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차갑게 하기보다는 좀 서늘하게 해서 한 2, 30분 정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서너 번 정도. 그리고 또 병원에 오시면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물리치료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발목 보호대나 깁스를 고정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속고붕대, 즉 깁스는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 걸까요? 계속 모든 사람을 다 깁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친 직후에는 보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보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대가 제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친 정도에 따라서 경증이라면 발목 보호대, 심한 경우라면 깁스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면 깁스 치료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발까지 사용해서 다치신 다리 쪽에 체중이 더 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나서 재활치료까지 또 이어지던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선 발목이 다시 접질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이렇게 경사면, 요철이 있는 길을 걸을 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한 4주에서 6주까지는 발목 보호대를 하시는 것이 그냥 보행이 많은 외출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 발목 보호대 착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활치료라는 것이 워낙에 다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금 의학적으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체 위치, 자세, 평형, 움직임 등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눈을 감았지만 내 손이 어디에 어떤 자세로 있는지 되게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데요. 발목 관절에서는 한 발로 서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울어진 판에서 또는 부드러운 베개 위에서 균형 잡기 운동을 하는 게 고유 수용성 감각을 증가시키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회복된다면 관절이 기울어지고 인대가 늘어날 때 접질림이 발생하는 대신 다른 근육과 인대를 동원해서 균형을 잘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재활치료도 되고 또 예방적인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치료만 잘 받으면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 염자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어르신분들 보면 병원 잘 안 가세요. 오래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대부분은 4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치료, 치료가 다 병원에 오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건방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보호대하고 또 자가 재활도 좋고요. 4주에서 6주 정도 치료하시면 대부분 잘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한 중증, 인대 파일을 동반한 경우에도 대부분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 10% 정도에서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이 발생한다는 논문이 있고요. 그런데 심한 불안정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요. 좌측보다는 우측 발목 관절을 보시면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그래서 관절 간격이 굉장히 좁고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입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에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발목 접질림은 뭐 생활 속에서 항상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발목 접질림 발생 초기에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조언받아서 시행하신다면 심한 염좌라 하더라도 잘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 있었던 발목의 불안정성이라든지 또는 발목 관절염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시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발목 염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을 주신 이경배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